바하마를 폐허로 만든 허리케인 도리안이 캐롤라이나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당부됩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폭풍 허리케인 도리안이 바하마를 강타한 직후 공항이 물에 잠기고 도로가 막히는 등 수많은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최소 7명의 사망자가 보고되었으며 바하마 총리는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재건을 위해서는 대단하고 협력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5대 해양경비대 헬리콥터가 부상자 20여 명을 태우고 아바코로 매시간 비행했고 영국 선원들도 원조를 했으며 민간 원조 단체들도 바하마 북부의 섬들에서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도리안이 캐롤라이나에 상륙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해안가에는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플로리다 주에는 직접적인 타격의 위협은 거의 사라졌지만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경 조지아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위험할 정도로 가깝게 지나가고 노스캐롤라이나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허리케인센터는 지붕 등의 붕괴가 발생하지는 않더라도 폭풍후와 함께 심각한 홍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매튜 코크란 적십자 대변인은 바하마에서 그랜드 바하마와 아바코에 있는 주택의 45%인 만 3천 채 이상이 심하게 파손되거나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며 유엔 관계자들은 이 섬에 사는 6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적십자 사는 약 6만 2천여 명의 사람들이 깨끗한 식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적십자 사는 첫 재난구호품에 대해 50만 달러를 승인했고 미국 정부도 재난대응팀을 파견했습니다.